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. 안녕 오늘 먹을건 이거예요 물회 물회 있구요 여기 면사리 소면 여기다가 청양고추 좀 넣어서 먹을게요 자 이렇게 조금만 자 그리고 면사리도 지금 넣을께요 짠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모자 쓴 이유는 이게 물회가 좀 여름에 먹는 차가운 음식이잖아요 지금은 한파고 여러분 보시기에 좀 추우실까봐 이 모자를 썼어요 좀 따뜻해 보이나요 애기로 봐주세요 예 이렇게 먹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즈 여러분 안녕 맛있게 먹을게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회 회 너무 맛있다. 맛있네요 오징어 아삭아삭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팔짱 오징어 너무 맛있어 회는 광어인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참기름도 싹 뿌려져갖고 되게 새콤하고 매콤하고 달콤하고 꼬소해요 맛있어요 초장 맛이 그렇게 심하게 안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집에서 먹을 수 있을 거에요 양배추에 반찬이 찍어서 굴어려는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치즈볼 아삭아삭 아유 회 꼬숩다 이게 집었다가 놓는 이유가 이게 야채들이 길잖아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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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면 입에 집어넣기 힘들어서 정리하는 거예요 회가 꼬숩고 달다 달았던 이유가 배가 많네요 배가 배 맛있어 맛있어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이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물에는 진짜 겨울에 먹어도 맛있네요 약간 춥긴 합니다 오즈아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